1. 2. 1. 1. 1. 잡았어! 2. 2. 2. 2. 2. 뭐지? 이게 개못하는데? 왜 이제 뭐해? 야 이제야 뭐해! 야 설아! 야 설아 뭐해! 야 부시해서 이 새끼야 뭐해! 야 엄마! 엄마가 학급하래? 야 새벽 6시라고 학급하래? 엄마가 시술했지 이 새끼야! 야 설아! 설아 뭐해! 일어나! 아 이 판 이겼는데! 아 지금 우리 다 살아고 있는데! 설이 개새끼 이거 돈 얼마! 이 새끼야 얼마 맞았어 지금! 아 이 판 이겼는데! 아 설이 개새끼 이거! 설아 제발! 아니! 앨리스 콜드 왜 말해! 이 미친년아! 아아아악! 아 빚이 왜! 아니 ㅅㅂ 빚이야! 앨리스 왜 말한거야! 개새끼 이거! 왜 말했어! 앨리스! 아아아! 진짜 ㅅㅂ! 아! 아ㅈㅓ댓더 이거죠? 개오마임! 이야 미드 개설었는데! 와 시발! 설이이 새끼 이거! 아 설이 개새끼 그 비추기! 어! 설이 움직인다! 설이 움직여! 설이! 설이! 씻고 왔어? 설이! 설이 움직인다! 설명을 좀 해야될거 아냐 이 새끼야 이 새끼 말도없이 자꾸 돌아다니는거야 아이 서라 어디가 야 너 어디가 뭐하는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 얘 다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똑같아 지금 아 이 새끼 또 백두야 아 뭐 원래 이 새끼가 좋았어 여기 아니 이 새끼는 AI잖아 이 새끼 왜 AI를 쳐먹을 라이어 개새끼야 서리 어머니 만수무강 서리 어머니 만수무강하시길 오래오래 사시길 오래오래 사시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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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아직도 제넌 유튜브를 구독 안했다고요? 지금 당장 유튜브 들어가서 제넌 검색해서 제넌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구독하기 누르면 완전 대박 재밌습니다 안녕